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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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처럼 반죽으로 이곳은 인기한 세시한 여자여 단단 온도 바람으로 스카 스카 소빙 또 우리 얼굴 흥겨운 사랑이여 당신이 볼까 얼룩 맞춰보지만 말씀을 벗는걸 흥겨운 사랑 만한 미친 만한 놀이 내 사랑은 너 뿐이야 비공주신 분들 항상 더 맞수 비공주신 분들 항상 더 맞수 자유 축하합시다! 인생은 멋있었는데 즐겁게 사는 꽃이 멋져는 남아져도 웃음에 사는 꽃이 사랑은 없어 전국에 사는 꽃이 남자, 여자, 남자 겸을 없어 사는 꽃이 사랑은 이 노래 풍짝풍짝 막혀 사는 꽃이 이 세상에 비가 없었다 이러하실 수 없는 상황 상호가를 받은 그 눈으로 호랄하게 부르면 사랑한다는 뜻을 했네 야, 야, 우리 좋게 널 만나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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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걸이야 하우! 인생은 멋있었는데 지키고 본가 말랜 그 날, 그 날 바로 사랑하는 거야 그 날, 그 날 바로 사랑하는 거야 불쌍 상위 수리 캐릭터 화이팅!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손은 박수치라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입은 함선과 화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감점들을 쌓아두고 눌러두고 제게 두면 우울함이 오고 조울이 오고 또 내 몸 안에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함선과 박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바로 병집 육갑 떨고 있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사실상 사람이 살면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보험을 많이 나눴어요 휴일에 죽으면 3억이 나오고 팽일에 죽으면 1억이 나와요 하하하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우리는 똑같이 하늘 아래 똑같은 인격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훌륭한 세계 전 나라적으로 가장 선진국일수록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장애인 물질문화가 아니라 이제 문화중심도 밝아둔 이런 문화복지진흥회가 탄생이 되었고 울산지휘가 2년 만에 첫 번째 장애인 가해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집에 있어봐요 빨리 돌아가셔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거 참여를 하고 또 웃을끼기 없다고 하지마 이런 데서 웃어주시고 또 내가 낸대하고 개폼답다가 인생 마감하지마 박수도 치면서 공동회진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때요? 좋아요! 하하하하 방금 좋아요 하시는 손으로 오세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오래 살아 하하하하 입을 막 담으고 말 안하는 사람들 이름부터 빨리 튕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인생은 냉장고에 있는 동태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동태처럼 살거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거에요? 그래서 오늘 중앙에 해당인도 계시고 또 울산지휘를 끌고 있는 지구장인도 계시고 또 우리 장애인 문화복지연합회에 행신위원들이 준비한 행사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참가자분들이 예산지를 끌고 올라온 만큼 정말 많은 긴장도 하실거에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살 수 없는 이 맛소금 이걸 먹게 되면 2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아주 흔한 소금이에요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소금이에요 우리 단체에서 유일하게 소금 받았는데 이 소금밖에 못 받았어요 가난하지만 정말 이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나는 소금이 꼭 필요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왜 손을 안들어요? 아 여러분 손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